자 50만원 현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빠친거 50만원 지금 보물상자가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들 보물상 11개나 보물찾기 BP 7개 어 와 이거 진짜 근데 형님이 포인트를 30포인트 2개를 그안했습니다 나는 BP 말고 금칼을 먹는다 어 금칼을 먹는다 했기 때문에 금칼백 2개를 그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BP 62개 8900만원 오케이 자 일단 8900만원에다가 BP 이거 BP는 여러분들 올까지 가야돼 이런건 이런건 한잔씩 가면 안돼요 여러분들 어 보물찾기 떴기 때문에 네 이런거는 올깡이야 얼마더죠 여러분 14억 아 14억 살짝 아쉬운데 여러분들 일곱개가서 14억 두배 살짝까비 살짝까비 네 이것도 모두 개봉하고 4억 4억 8억 자 14억 8억 이제 여러분들 보물찾기 저희들 보물찾기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번째 짱 금 오케이 금칼 이거 좋아 이거 금칼 백 두번째 금 오케이 1등 나이스 오 좋아 이거 한자씩 갈게요 여러분들 잘 뜨고 잘 뜨고 있기 때문에 한자씩 개봉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하시는 금칼 금칼 뜨는거 아니야 진짜 지금 아 아니 근데 이거 비싸요 형님 이거 링가드 이런거 뜨면 되겠 아니 링가드래 그 누구지 그 그리누도 뜨면 되기 때문에 그 베테랑보다 괜찮아 어 와 진짜 설마 MC 클래스 백지명 떴다 잠깐만 이거 설마 아 아 이거 말고 아니 베테랑 제일 안좋아 그렇지 금칼 와 또 1등 아니 뭐야 마지막 3장 올까기 스킵 금칼 와 잘 떴다 진짜 이거 2개 이게 3개 떴네 와 형님 첫번째 이거는 이건 던져준거 어 이건 필요없어 이거 베테랑 줄였다 안떠요 여러분들 이브라이 모부치 안뜨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키퍼 나가 어 실내성 1억 4천 3백만원 자 그 다음 이곳까지 이제 다 던져주고 어 이런거는 다 재물이야 여러분들 응 재물 나가 코나트 1억 2백만원 우리는 이제 메인팩 요 메인팩을 개봉했습니다 형님 하시부터 핫부터 여기서 이거 2장 갈게요 여러분들 모드 개봉 이런거는 모드 개봉 해야돼 괜히 그 96 이상 이상한 시가 뜰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셋 둘 원 모드 개봉 2장 모드 개봉 여기서 하시를 금칼 하나만 뜨면 어 설마 진짜 한번만 주세요 금 아아아아 칠카 아아아아 오타민들이 1억 4천 1천만원 여기 형님 베테랑 뜹니다 형님 이거 오울까기 하겠습니다 음 오울까기 한 살씩 가면 이상한거 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빠친거 하면서 오울까기 잘 떠 삐아기 어디갔냐 삐아기 노고 둘러라 삐아기가 내장 올까기 베테랑 아 베테랑 아닌데 아 제발 진짜 밀러 밀러 LH 금칼 아 LH 아니구나 오 뭐야 챔수네 야 뭐냐 5억 3천 야 뭐야 개세졌는데 아니 5억 3천 9백만원 그 밑에 피사이 5억 천 2억 천 3억 천 4백만원 마지막 바벨 아 바벨 6천 5백만 90만원 야 뭐야 백지면 말고 이거 먼저 깔게요 백지면 그 다음 깔겠습니다 형님 자 백지면 첫번째 짱 개봉 자 LH 아니 9번 요거는 이제 인작이 나가 어 나가 나가 1억 4천 9백만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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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근거 안듭니다 형님 이건 근거 안듭니다 형님 이건 근거 안듭니다 형님 아아 나 이거 나가 페리시치 1억 4천 5백만원 아아 백지면 깔게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카카 이름은 비싸기 때문에 어 자 여기서 우리 형님의 카카 한 잔만 떠도 진짜 카카 축구가 아닌데 23번에 잠깐만 아 캐디라? 아 아니 아 엔레자 아 아 뭐야 이거 어? 아니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아 메인팩 형님 이거 어떻게 깔까요 형님 한 잔씩 깔까요 주장 모듈으로 깔까요 형님 얼마 떴냐 혹시 지금 그 에버튼이 얼마 떴냐 혹시 지금 BP 22억 8천 선수팩 24억 나쁘지 않은데 이거 솔직히 BP로 했으면 벌써 75억이야 76억이네 개이득이 없네 원래 근데 우리는 선수팩 우리는 선수팩으로 깔겠습니다 주장 올 깔기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올 깔기 왜냐하면 우리는 8카와 목표야 솔직히 8WORK 때문에 형님이 도박하신거라서 음 주장 올 깔기에 제발 금카 하나만 TK 금카 뜰수 있어요 이건 진짜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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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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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아이씨 아 이건 안.. 아 진짜 비피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비피가봐 57억 8천 떴네 형님 형님 이거 비피했으면 비피했으면 70억 갔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